7. 치과 보험 청구사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치과 건강보험 그 중에서도 진료비 청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인재 치과 보험 청구사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2 치과 보험 청구사 3급 초단기 완성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이론서가 필요 없는 상세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고요 책장을 넘길 때 손이 닿는 부분에도 한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어요 책을 펼치면 치과 보험 청구사 치과 보험 청구사의 시험 요강과 출제 범위까지 이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 대비가 가능한데요 목차를 보시면 핵심 이론부터 기출 유형 모의고사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펼쳐볼게요 출제 경영을 심도 있게 분석, 검토해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핵심 이론과 시험에 출제되었던 최신 경영의 문제를 기출 유형 모의고사에 수록해 실전에도 문제없이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암기할 수 있도록 제8차 한국표준 질병 4인분류 계정고시를 특별 부룹으로 수록했습니다 실전의 마무리 맞춤형 핏 보이보사와 9인 AI 면접 무료 쿠폰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여정 끝에 합격의 문이 열리길 SD에듀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